오늘의 급식 메뉴는 뭔가요? 맛있게들 먹었어요? 자 식사들 하시고 캐스트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왔으면 밥 먹을 때 봐라 캐스트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뺏기면 안 되죠? 자 나는 이제 라이즈 완강을 다시 키고 나서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맛있는 찐찐찐 파이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효마카세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즈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거는 더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출이 아니라 100% 다 새롭게 만든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 플러스 EBS 연계와 실전 모의고사까지 꽉꽉 눌러 담아서 마지막 진짜 파이널 D-30 카운트다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 주제는 실모만 풀었다 하면 현타가 오는 바로 너를 위한 얘기예요 뭐 실모를 나는 안 보고 있다 나는 효자효녀라서 그냥 가이드 받은 대로 지금 공부만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그냥 뭐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효자효녀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실모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효자효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새 실모를 워낙 많이 보니까 만약 이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실모만 풀었다 하면은 뭔가 좀 이 찝찝함과 현타가 오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 그 실모를 보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너희들 실모를 왜 보니? 왜 보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건데 이게 실모를 처음에 생각하고 보는 그 목적에서 실모를 몇 회차 이상 보게 되면은 약간 목적이 좀 바뀐다? 뭘로 바뀌냐면은 고득점을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실모를 보게 돼요 이거 약간 중독적인 거야 도박 같은 거지 계속하게 돼 왜냐면은 시험을 봤는데 한번 잘 보잖아? 그럼 엄청 짜릿하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게 된다고 근데 다음에 봤는데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아 내가 이거를 한번 더 봐서 더 잘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실전모의고사는 자 뭐를 목표로 하셔야 되냐면은 잘 풀기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고 내가 라이즈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손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어떤 개념에서 출제된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탁탁탁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네 자 이렇게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지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배운 대로 풀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모를 풀 때 아 뭔가 제가 뭐 빠트린 게 없는지 혹은 아직 모르는 게 없는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실모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실모보고 나서 선생님 제가 오답노트를 뭐 쓰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모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뭔가 뭐 약점을 찾아서 막 딥하게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실모를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답노트 같은 것도 내가 시간을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실모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일단 맞히는 경험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치고 나서 못 푼 문제를 해설을 딱 봤을 때 아 얘가 내가 배운 대로 풀 수 없는 문제구나 하면 그냥 미련 없이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모르는 게 나와 그러면은 실모를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개념이나 기출로 다시 돌아가야겠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모를 볼 때마다 계속 막 몇 개씩 뭐 한 개도 아니고 실모를 볼 때마다 여러 개를 틀리면서 계속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실모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실모에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를 뭐 배우거나 연습한다는 그 느낌은 어떤 게 있냐면 상황이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뭐 3차 함수를 줬는데 3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을 따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시험장에서 능력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 물론 그것 같은 경우에도 라이즈나 디비디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해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전모의고사 보면서 연습을 한다 이런 차원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도 이 회마카스 카운트다운에는 마지막에 이제 실전모의고사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 실전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을 연습시킬 수 있다는 거를 라이즈하고 회마카스에서 내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렸죠 라이즈에서도 일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대답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시간 배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목적은 이쪽인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아 말로는 시간 배분 연습한다고 하면서 맨날 틀린 다음에 그거 외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잘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는 학생들 그게 사실은 더 많더라고 근데 이 시간 배분도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어나 영어 탐구 과목하고 수학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은 타임어택이 엄청 빡세 그래서 시간 배분을 못해가지고 앞부분에서 지문을 읽다가 뒷부분 지문을 아예 못 읽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 근데 수학은 너희들 시험을 그동안 봤잖아 그치? 그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치? 물론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택권은 뭐 두 개 못 봤는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30초 컷 1분 컷 해야 되는 것들은 앞에 쉬운 문제들이고 변별이 되는 4점짜리 문제 뭐 한 10개 미만일 거 아니야 보통 그 10개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지 길면 5분 10분에서 막 20분까지 30분까지 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과목이 수학 말고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 그냥 단순히 뭐 시간 배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시간 배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쉬운 문제들이 쫙 있을 때는 뭐 빠르게 어떤 순서대로 푼 다음에 킬러만 남기고 잘 푼다 이런 연습을 한다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부터 계속 어렵고 변별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시간을 배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문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넘어가야 돼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요 읽었는데 안 풀려 그럼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100분 안에 같은 문제를 한 번 본 사람과 세 번 본 사람은 당연히 세 번 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그래 내가 1번 문제를 보고 2번 문제를 보는 동안에 1번 문제에 대한 생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걸 생각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그 풀이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시험장에서 못 떠올려는가 시험장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볼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스스로에게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봐야 되고 그 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걔네들을 정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게 이제 실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잘 푸는 거에 대한 연습은 뭐 라이즈에서 해볼 수 있고 상황 추론에 대한 건 이제 효마 카세 중에서 일부 그 이분하게 읽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두는 또 코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고 얘를 하기 위해서 실모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 연습이죠 문헌 연습 실모를 보다 보면 현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첫 번째 목적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현타고능이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많이 틀리는 거야 내가 평가원 시험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실모만 봤다 하면 사설 실모로 봤다 하면 너무 많이 틀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정하지 않은 난이도라는 뜻이에요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염이 배기 엔제에서도 염순이 문제 배기 문제 세트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너무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세트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적정이라는 거는 그 모의고사가 등급컷이 몇 점이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등급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뭐에만 맞춰야 되냐면 바로 너 너에게 맞는 난이도여야 돼요 너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전모의고사를 만들 때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모의고사를 만들지 않아 이걸 만드시는 어떤 선생님이나 출제자들은 분명히 어떤 타겟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타겟이 지금 이제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들이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풀 수 있게 실전모의고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그래 난 좀 쉬운 거를 풀고 싶어가지고 풀었어 그랬는데 아 뭔가 쉬워가지고 마치긴 마치는데 뭔가 그 평가원 문제 풀 때 그런 버퍼링 같은 게 좀 잘 안 걸리고 그냥 뭐 되게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 번 두세 문제 정도만 어려운 거 맨날 뭐 도형 문제 보조선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틀렸는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뭔가 특이한 발상이었구나 뭐 이런 거라던가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적정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모의고사를 보통 이제 한 회씩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여러 회차를 샀는데 1회차를 풀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 돈을 쓴 거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만큼을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런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 제가 지금 뭐 학원에서 받은 거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아 그런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하면 돼 어차피 시간은 제한돼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걔네들까지 다 할 수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설이라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퀄리티죠 아 이거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나 어떤 문제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판단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런 거 봤을 때 퀄리티가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따라서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실무 보게 되면은 너무 이 문제가 좀 사설틱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희가 문제거나 문제가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문제가 문제가 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파이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풀어라 양치기 위주로 이거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량 생산해야 돼 게다가 구평 반영해가지고 하려다 그러면 시간이 되게 적잖아요 최신 트렌드 반영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검토하는 시간도 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문제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뭔가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아는 평가원 느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이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느끼는 그 익숙함이 문제지에서 안 온다고 해서 그게 꼭 반드시 사설틱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평가원 시험도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 가게 되잖아 그럼 몇 문제는 진짜 되게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평가원이 진짜 천편일적인 문제함 내는 그런 시험이냐 수능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특히 요새는 또 EBS 연계가 좀 강화가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잘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EBS 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판단하는 거 두 가지를 내가 라이즈하고 이제 휴마카설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세부적으로 끊어가지고 읽고 해석한 연습을 하고 평가원서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내가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해드리잖아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기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해석했을 때 순서대로 읽고 해석이 되고 교과서 개념과 짝짝짝 연결이 된다 그리고 뭔가 그 기출의 냄새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있기도 하고 뭔가 새롭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 그 딱 평가원 6평 9평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내가 라이즈에서 그런 것들 다 가르쳐드리는 거지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읽으면서 음 이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아 이 문제는 조금 더 새로운 요소를 많이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쫄리지 않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라이즈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효마카세 같은 경우에도 EBS 연계를 굉장히 많이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배포는 새로운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게 이제 요거의 주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키워서 진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아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뭐 난이도적인 측면에든 퀄리티적인 측면에든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이유가 혹시 이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여러분이 풀고 있는 그 실모를 바꾸거나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근데 또 여기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어 어떤 그 교과서 개념이나 그러니까 기출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실모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한테도 막 그런 질문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는 이런 개념 가지고 출제를 한 거야 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도 돼 근데 어쨌든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최근 2년 3년 기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잘 분석이 돼 있고 물론 사람이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최신 기출의 분석만큼은 나만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싶을 정도로 나는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금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 뭐 무조건 내 수업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할 타이밍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뭐 내 수업을 지금부터 듣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30몇일 남았는데 30몇일이라도 내 수업이면은 막 교재 2개 3개 끝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올 사람들은 뭐 오면 되고 각자 자기 판단에 맡길게 네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현타가 오는 이유 뭔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찜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뭐 이거랑 뭐 비슷하게 얽혀있기도 한데 선생님 저는 뭐 다른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찜찜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Q&A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누가 맞고 틀리고를 막 논쟁해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뭐 그러시기는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던대로 하는 그 일관성을 지켜야 돼요 그 일관성 안에서 수능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믿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최선을 다해줘라 내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자 화이팅입니다